잠시 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캐스팅 자체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하기 때문에 한 번만 알려주면은 방법만 알려주면은 금방금방 해요 그러니까 우와 힘이 장난 아니에요 아 이 뽀뽀를 했는데 입 벌렸어 붕어가 얘가 갑자기 보셨죠 붕어가 뭘 싫어해 지금 붕어 학태에요 입 벌렸어 입 벌렸어 뽀뽀하려고 하기만 하면 입 벌려 양주 영공락시터라고 공지사항이 안보이시나요? 채팅창 위에 공지사항 써 놨는데 얼척이에요 이 정도면 몇 사이즈 정도 될까요? 한 30 한 4 5 정도 34 5? 그렇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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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로 앉으면 안 돼 일어서야 돼 일어서 일어서 오 힘이 우와 또 남았다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오빠가 어떻게 35 한 35 정도 돼요 딱 대충 눈 여기로 보면 알아요 얘 지금 떡밥으로 샤워를 한 상태여서 나 오늘 세탁하고 처음 입은 건데 아무튼 오늘 백성님 감사합니다 얘는 아까보다 입이 더 튀어나왔어 애들이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네 아까는 그 애는 주댕이가 들어가 있는 애고 얘는 주댕이가 나온 애거든요 이쁘다 여러분 이쁘지 않아요? 붕어? 입 넣어 입 넣어 입 넣어 입 넣어 입 닦았어 아무튼 뽕뽕하라고 입 벌려서 싫어 잠깐만 짜 엄청 짜 입에 소금 말랐나봐 얘 이렇게 다 넣을게요 이수 뭔가 여러분들은 나를 괴롭히고 싶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약간 일해야 되는데 마치 나 오늘 앉아서 그냥 싫어 온 느낌? 이렇게 경치 보면서 풍경 보면서 힐링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분이 되게 좋아 햇빛 받으면서 오늘 날 싫어 그렇게 안 추워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어려우면서도 뭔가 이제 고민 있을 때 고민 있을 때 내가 좀 힘들고 좀 고민 있고 많은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숙이다가 오 안녕하세요 몇 손 하셨어요? 아 다섯 마리요? 아 저 24발 잡았는데 많이 많이 잡으세요 이러고서 뭐 먹을 때도 이따가 라면 먹을 때도 어 무슨 라면 드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혼자 말 이거든요 다시 이렇게 한 손으로 한 다음에 얘를 양 손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바늘에 얘 미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위로 당겨주면서 한 번 톡 대충 말 안 해도 이제 설명 안 하셔도 이제 똑같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어 많이 느끼셔야 되니까 됐 그렇지 와 쫙쫙쫙쫙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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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머리 위로 또 좀 붙여주고 다시 쭉 당기며 경기 한 번 더 얻으면 안 들어가고 아 오이고 아 근데 이거 우와 야 맞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작아요 아 딱 따대로 오 이야 이야 얘는 조금 작다 뽀빠 한 번 하고 넣어줄게 세 마리 손가락을 넣어보라고요? 안 돼 얘는 이빨이 얘는 이빨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붕어는 이빨이 없는데? 어? 이빨이 없는데? 안 문다 물질 안 해요 손가락 넣는데? 물질 안 해요 안녕 오 짱 세 마리 세 마리 한국 민물프로연맹 낚시가 또 있대요 거기에 또 제 이름 속자 올릴까요 여러분? 세 마리 잡았으니까 이거 붙이고 할게요 여러분 샘프로라고요? 거의 뭐 아시죠? 이거 한국 민물프로낚시연맹 오늘 세 마리 잡았으니까 이거 이 정도 붙여도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 붙이고 오늘 완전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한 길만 가자고 오늘 저한테 샘프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샘프로님 여기다 달고 어? 거의 이거 뭐 오늘 낚시 가는 날 오늘 낚시 가는 날 오늘 낚시 가는 날 오늘 낚시 가는 날 너무 좋은데요 노래? 약간 노래가 신나는데? 약간 단순하면서 가사도 약간 낚시꾼들이 좋아할만한 낚시가 이렇게 추워졌어? 잠바 좀 입을게요 샘프로 샘프로 갖고 올 거 그랬나? 아 일찍 일찍! 우와! 잡았다! 잠시만 이거 안 돼? 어? 밑에서 달아준다고? 상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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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붕어 다섯째 붕어 다섯째 귀엽다 뽀뽀 이 냄새가 나는 이런 냄새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꼬리 살랑살랑살랑살랑 뽀뽀쭉 오 어? 너무 좋으세요? 어? 손 맞고 오기는? 해당이 48은 보인다. 어... 큰일 났는데? 어떻게 제가 제일 보고 있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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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밥 달고 정신 기울 가져가다. 자? 정확하게 오케이... 이야, 좋으다. 됐다, 됐다. 지금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잡았다! 이번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저. 이야, 잡았다! 잠깐만. 날씨 때 내려놓고 한 번 탁 털어주세요. 그렇지. 야, 감사합니다. 어, 얘도 조그맣네.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도 될 것 같은데요? 원시님, 집에 들어가세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몇 수야, 지금? 어허! 고맙습니다. 오수.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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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제가 할게. 사이즈 대단하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사이즈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야! 잠깐만. 오수, 사이즈 좀 되는데. 아, 갔다, 왔다, 왔다. 맞다, 왔다. 잡았다. 잡았어요? 네. 우와, 멋지다. 됐다. 야호.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홍새부 주님이 별풍산 열 배를 찬별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어디 가죠? 한 발 또 잡았는데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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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한 이거는 아 30 안된다 얘는 30 안된다 지금 내림낚시 아니고 바닥낚시입니다 올림낚시 올림낚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육수째 육수 드세요 안녕 꽝손이 왜 저러니 안녕 뽀뽀 여섯번째 뽀뽀 너무 이쁜데요 귀여워 뭐야 얘네 얘 뭐야 귀요미 귀요미다 얘네 아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가봐 이게 뭐 얘도 붕어인데 붕어요 붕어 애기붕어 귀여워 새끼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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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새끼인데 애기붕어 어머 얘네 귀여워라 얘는 방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 귀여워 어떡해 얘 너무 조그만데요 얘는 봐봐 얘네 지금 이만해 저건 아니데 알았어 이건 제외 귀여워 어떡해 요만해 이제 손가락만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요만해요 요만해 오에요 새끼 붕어 너무 귀엽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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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이즈 완전 크다 3자 2자 무조건 넘어 잠깐만 우와 잠깐만 놓치면 안돼 제발 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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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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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얘가 3자가 넘을까요 야 3자 넘는다 넘는다 3자 넘는다 3자 넘는다 3자 넘어 3자 넘어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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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했냐 3자 넘는다 방심했냐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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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무조건 넘습니다 이거는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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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후 오잉! 오잇! 이렇게 해야 돼! 오잉! 자꾸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죠? 그게 뭐예요, 그전에?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돼, 왜냐? 이렇게 해야죠? 아까 오준이 이렇게 해야죠,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고새 먹고 갔나? 고치형 너 때문이야 너 왜 말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인체 놓쳤잖아 이 고짱 새끼야 말을 좀 가려서 해야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송이니까 조금 오늘 좀 조심한 컨셉으로 가려고 조금 말조심하고 있었는데 저 고찌한 색이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캐스팅 샘프로님 캐스팅 다시 하겠습니다 아 파이팅 파이팅 자 여기 있습니다 던질게요 오우 캐스팅 주위만 오우 이야 기가 막히죠 캐스팅해야죠 일치벌짱이네 저 뭐 하나 알려주면요 약간 이런 캐스팅 같은 거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을 잘 배워야지 뿌듯한 거거든요 가르쳐줬는데 백날 알려줘도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 근데 저처럼 한 번 알려주면 한 개 알려주면 두 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거예요 지금 놓아주는 미덕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은 거 방생할게요 네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네 방생 방생 방생하겠습니다 아 뽕생시걸님 감사합니다 팬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잡은 거 열 마리 보여드리면서 방생 한 마리씩 할게요 여러분 한 마리 방생 한 마리 잘 가 빠이빠이 아이 뭘 먹어요 빠이빠이 여러분들 빠이빠이 한 번씩 해주세요 잘 가 한 마리 호이 여러분들 방생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이 잘 가라 요새 ㅅㅂ 자 햄 야 사위 여긴 뭉치고 싶은데요? 잘 먹어요. 여러분들 한입하세요. 오! 맛있었어요. 맛있네. 표정이 걸렸어. 이게 아니라 고기같이 나는데요. 오! 아, 맛있다. 국물이 되게 맛있다. 아, 국물이 되게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왜 찍어 자꾸